음악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원태의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시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11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있는 김원태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YTN 슬기로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좀 큰 상 받은 얘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3 제3회 대한민국 공헌 대상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상 어떻게 받게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가 1월 달에 받았는데요 이 상은 교육과 문화 체육 그리고 의정 또 지방자치에 대한 7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상을 줬는데요 네 그중에서 의정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광역 부분에 대해서 의정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분한 상이지만 앞으로 더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동안 해오셨던 그 공로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정활동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요 앞서서 소개를 해 주신 대로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여러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특별시의회에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집행기관에 대한 12개 소관실국을 담당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에서는 보통 맡은격이라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등에 대해서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12개 소관실국의 예산과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 제시 등을 하는 서울시 위원회의 중추적인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초선 때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셨었고 이번에는 위원장까지 맡고 계신데 상임위원회로 행정자치위원회를 선택하신 계기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네 보통 제가 7대 때 처음 위원회에서 활동한 게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서울시 전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위원회가 또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7대 때 부위원장 하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 하고 계신데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 좀 많이 쌓고 생기셨습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경험상 제가 처음에서 터득한 건데 의회에도 12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것은 여야의 의원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야의 관계없이 서로 상대당을 인정을 하고 또 각각의 의원님들이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또 서로 타협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서로 의원들끼리 시민을 위하는 방법에 더 앞서가는 것 같고요 정쟁보다는 서로 협력과 타협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를 다 종합하고 취합하고 들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들리는데 그러면 그동안 행안위의 활동 성과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한 지가 11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각각의 전문성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각각 여야의 구분 없이 진정성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위원회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임시회나 정례회 때 현장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장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안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첫 번째로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가경찰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서 발생하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들이 내는 지방세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대한 운영 문제도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50프로스 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돼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중장년층에 대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가운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50플러스 재단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좀 도움낸 재단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플러스 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생 전환기에 있는 4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을 보통 우리가 중장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조례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 인구의 38.9%에 달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경제활동 인구의 59%에 달하는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또 부양해야 되는 가장 중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들이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또 생애에 대한 계획이 없다든가 또 직업능력 개발을 못한다든가 또 실직으로 인한 일자리를 필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 모시고 또 자녀 기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정작 본인은 못 챙기고 나이만 어느 정도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럴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재단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중장년층에 대한 부족한 지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네르바형 직업 전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미네르바형이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죠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통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서 따와서 50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배운 내용을 또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실습할 수 있게 서울기술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이 있고 이 밖에도 서울 전역에 63개 오프라인 학습 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자체 경찰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도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 경찰제가 탄생한 지 1년 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안전 교통이라든가 또 경비 치안 이런 분야를 시장이 소속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에 따라서 수행하는 제도인데요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지역 특성에 맞게끔 창의적이고 또 자율적으로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가 있고 수사경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치경찰제로 불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인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반려견 순찰 때 발적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2기라고 들었는데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발적식 때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세요 반려견 순찰 때 하니까 뭔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시민들도 느끼셨을 텐데 반려견과 반려견 주와 함께하는 치안 활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책을 반려견과 하면서 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치안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순찰 돌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 외부로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하고 또 119 신고도 하는 맞춤형 어떻게 보면 치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국가경찰서는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최근에 이런 반려견 순찰 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심의 직접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반려견 순찰 때 또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습 보니까 상당히 귀여운데 귀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같습니다 1기 때보다 많이 확대가 됐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더 큰 활약들을 기대해 보겠고요 지역구 현안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가장 관심 갖고 지켜보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제가 사는 데가 송파구가 지역구입니다 송파구는 잘 아시겠지만 옛 송동구추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 송동구추소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게 있고요 그곳에 서울시에서는 공공주택 1300호를 지금 제 계획에 있고 또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과 서울시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에서 본인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큰 틀에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원대 행정자치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